그 유명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 오늘부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대형제국의 역사상 최 최 최 아주 베리 매우 아주 매니 매니 최 전성기였습니다 정말로 이 양반 죽고 나서부터 이제 대형제국 하락세예요 이 양반때가 최고 전성기였다 빅토리아 여왕 때 이식민지가 완성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대형제국 하면 떠오르는 이식민지 있잖아요 요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딱 이제 완성이 되는 물론 이제 먹혀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X같았지만 그렇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딱 빅토리아 여왕 때다 자 이 빅토리아 여왕 젊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었을 때 우리 할머니죠 이분 별명이 할머니야 어떤 할머니? 유럽의 할머니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예요 손자 손녀만 마흔두 명입니다 손주만 마흔두 명 증손주 85명 이게 다 왕족이라는 거죠? 어 다른 나라의 왕으로 되어 있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막 이런 애들 딱 깔아놓은 겁니다 이거 일단은 대표적으로 러시아 니콜라이 2세 있죠? 어 마지막 자르죠 이 양반도 저 손자야 저 할머니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좀 그 독일을 멸방시킨 장본인이죠 비렐름 2세 비렐름 2세 지금 비렐름 2세랑 니콜라이 2세가 같이 이제 찍은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리고 조지 오세 어 조지 오세 이 양반만 영국 왕이죠? 나중 가서 조지 오세는 되게 유명해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들 중에 이 영국의 조지 오세랑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어 존 독인 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죠?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눈알 색깔만 달라 둘이 거의 눈알 색깔만 여기가 니콜라이 짜르예요 니콜라이 2세 여기 조지 오세인데 제 눈알 색깔 빼고 눈알 크기 차이 빼고는 진짜 똑같아 근데 여기 촌수가 있어요 촌수가 쌍둥이도 아니고 촌수가 좀 있어요 둘이 어찌되었든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 둘이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어휴 또 그래도 러시아라고 또 곰가죽 같은 거 치렁치렁 매달고 왔네 어 그래도 또 러시아 자르라고 털 달린 게 많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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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빅토리아 여왕 이 양반이 1800년대 사람이죠 이 양반이 영국의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군주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19살 때 왕이 됩니다 왕은 이때 스타트에 근데 죽을 때까지 1901년까지 64년을 재위합니다 이야 64년 재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에요 전세계 역사 통틀어서 일단은 이 64년을 재위할 수 있었다는 거는 첫 번째로 쿠데타가 없었다는 거고 쿠데타를 잘 막아냈다는 거고 이 양반이 또 오래 살았다는 거고 어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돼야만 저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빅토리아 여왕 때도 빅토리아 여왕을 암살해야 되는 시도라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암살 미수 미수로 그쳤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제가 또 깔려야 이렇게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빅토리아 여왕이 역사상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가장 오래 재위 했던 군주였어요 했던 군주였어? 재위를 했던 군주 뭐야 그러면 갱신됐다는 거죠 우리 또 엘리자베스 2세가 우리 또 엘리자베스 2세께서 갱신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70년 재위를 해요 워낙에 또 장수하셨고 정말 영국 역사 최장기간 집권한 그리고 이제 역사상 역사상 식민지도는 가장 역대급이었어요 영국 역사상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간다요가 이거 자주 얘기하죠 식민지가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뭐하냐고 나 옛날에 청나라 지도도 보여줬어 청나라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아닙니까? 원나라 빼면은? 몽골 제국이랑?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나라가 원나라를 빼면은 몽골을 빼면은 근데 저 청나라의 엄청난 영토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저게 걸룡제 때 완성이 됩니다 걸룡제 이 3명의 청나라 황제 때를 뭐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나 기억이 안 나 빨리 얘기해봐 얘들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 어? 그렇지 강건성세 그렇지 강건성세 강의제, 홍정제, 걸룡제 때를 청나라의 최대 부흥이고 발전했고 아주 그 엄청난 그 권력을 쥐고 패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해서 강건성세라고 해 강건성세 근데 걸룡제 때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영토가 근데 걸룡제 때부터 이미 영토가 확장되면서 내부에서 내란 일어나고 밀란 일어나고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미 이거는 ING였다 겉껍데기만 본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야 영국도 대외적으로 저렇게 개쩌로 보였던 거지 내부는 시끄러웠어요 일단 첫 번째 프랑스랑 전쟁을 해서 국가경제의 내부가 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뭐 허리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내부가 휘청거리긴 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죠? 노동자 아동 인권 문제가 한창 개판이었고 어 그리고 아일랜드 대기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일랜드에서 감자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죽었을 수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감자가 그렇게 다 농사가 안 됐고 저때 전염병이 감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옥수수라던가 다른 곡물이 이제 아일랜드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영국 정부가 그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은 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쌀농사 이번에 죽으면 뭐 다 굶어 죽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재라고 봐야 돼 인재 이거는 영국 정부의 실책이에요 어 이거 영국 정부의 실책이다 어 아무튼간에 요런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제국이긴 했다 아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어요 러시아가 당시에 영토가 있었습니다 어 요 때가 이제 이야 대단합니다 러시아가 이게 1871년에 러시아 지도예요 러시아 제국이죠 어 요 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죠 현재에 그리고 여기는 코카소스 산맥이에요 카카스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이랑 중앙아시아가 있는데죠 어 지금 보면은 현재 영토가 아닌 곳으로 기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크림반도에서 더 기어 내려오려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여기까지 영토예요 그리고 여기 조지아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스탄스탄스탄이 또 여기 많잖아 중앙아시아에 거기로도 지금 요렇게 발바닥 모양 마냥 개발바닥 마냥 겨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죠 러시아는 남하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거를 러시아가 지금 여기서 기어 내려와서 영국의 식민지라던가 영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것들에 겐세이를 넣으면은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 때는 일단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은 식민지 넓었어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넓은 식민지를 지켜내야 하는 만큼 일이 많이 터져요 아주 단적인 러시아에 남아요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00년대 말에는 이집트를 보호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에주 운하도 헤쳐먹게 되죠 그러니까 1800년대의 영국은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런 거예요 막으면 우리가 이득이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입하면 개이득 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1800년대에 저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 역사가 생긴 곳의 절반 이상은 대충 그 영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은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다 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어떤 훗날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깜빡무소식이고 그것까지는 뭐 대비를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수학적 계산법으로 아주 수학과 같은 산수와 같은 계산법으로 어? 이득이야! 어? 이득이네! 이득이면 간다! 굉장히 정교하지 않고 단순한 프로그래밍 같은 느낌이죠 요거 하면 이득이네? 그럼 개입한다! 어? 요거 막으면 이득이네? 그럼 막는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있었어요? 우리? 청나라 이빨 다 빠져가던 청나라에도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금 보면은 일본도 있고 러시아의 짜르도 있고 디를름 이세도 보이고요 빅토리아 여왕도 보입니다 청나라는 환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죠? 어떤 이런 그 사파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죠? 그럼 또 이제 아편전쟁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간다 여과 홍콩 역사편에서 아편전쟁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저기 뜨는 썸네일 보이시죠? 어 저거 간다 여의 홍콩편에서 아편전쟁은 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영상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청나라와 영국 관련돼서는 이 얘기만 하려고요 홍차랑 도자기 홍차랑 도자기 영국사람들이요 저 홍차 빠는 거랑 도자기에 환장을 했었어요 진짜로 어 근데 지금까지 홍차 먹잖아 영국사람들 브리티쉬 블랙퍼스트 그 있잖아요 뭐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 블랙퍼스트인가 뭔가 어 그 있잖아 홍차 이름도 블랙퍼스트잖아 그래서 영국사람들 아침에 빤다 그래서 그거요 어 지금까지 홍차 먹잖아 이거 홍차 재배도 안 하는데 이 양반들 거의 어 이게 사실 홍차라고 하는 게 옛날에 한 1700년대 1600년대까지는 귀족들만 먹던 거예요 상류층만 먹던 거야 영국에서도 근데 이게 일반 시민한테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니까 이 상류층이 먹던 게 점점 하류까지 이제 점점 이제 일반 평민들한테도 퍼지면서 당연해진 거예요 당연해진 거야 당연해졌다라는 게 뭐야 당연한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홍차는 반드시 반드시 수급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 흑자 아세요 이거 뭐야 경상수지 흑자 적자가 뭐예요 무역적자 얘기할 때 이제 무역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내가 예를 들어 한국이랑 미국이 있어 근데 한국이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대미 대할 때입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 해가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야 이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다 미국과 같이 왔다 갔다 이제 수출 수입을 했는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래요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미국한테서 수입한 것보다 수출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흑자입니다 적자래 그러면 미국한테서 수입한 게 수출한 것보다 많다는 거죠 어 많다 그냥 단순한 거야 이게 그죠?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겁니다 물론 영국이 청나라와 무역에서 무역적자라고 해서 영국이 막 망할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곳에서도 막 무역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영국의 당시 목표는 그 어떠한 식민지 지역이든 그 어떠한 국가든 간에 우리 대형제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우리 대형제국이 흑자여야 된다 우리 대형제국이 적자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청나라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있던 거예요 청나라에서는 사올 게 너무 많아 비단, 도자기 등등 뭐 너무너무 많아 막 사올 게 근데 영국이 청나라한테 팔 거는 영국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목화솜 있죠? 목화솜 목화가 농사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목화가 이제 꽃이 지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솜이 생겨 이렇게 이걸로 이제 면을 만든 거예요 면 그렇지? 면 섬유를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걸로 면직물이 유명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면직물 쫙 막 기계로 막 찍어내잖아 막 면직물을 그죠? 근데 저 면직물을 안 사는 거야 영국이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인도에서 쌈마이로 목화를 갖고 와 그리고 면직물을 생산해 산업혁명의 어떤 기계로 면 섬유가 만들어졌어 이제 그걸 팔아야 돼 근데 청나라가 응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 필요 없어 그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아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당시 무역 체계가 뭐예요? 삼각무역이에요 삼각무역 영국과 인도와 청나라 이렇게 이제 세 국가 사이의 무역으로 영국은 이제 본인들이 무역 흑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제 목화를 갖고 와서 인도에서 목화 삥 뜯어서 쌈마이로 이제 면섬유를 만들어 영국이 그럼 청나라에 이걸 판다 어 이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인도로 돌아가 인도에서 목화를 갖고 왔었는데 이제 아 그럼 목화가 안 되면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양귀비잖아 양귀비 어 아편이잖아 아편 아편은 어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 아편이? 그러면 인도의 아편을 쌈마이로 떼오자 따와서 이제 마진 쳐서 우리 영국이 이제 청나라로 판매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미 영국은 알고 있었어요 아편이라고 하는 게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정말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영국은 이미 그걸 알아서 덮한 겁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어마무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았던 건 청나라 아닙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그죠? 지금도 인구가 이제 인도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그 중국이긴 하지만 다녀는 어찌되었든 청나라가 인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청나라에 굉장히 많은 저 인구가 아편에 중독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거다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휴 진짜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객이 알아서 줄 서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약을 더 중독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짧게 얘기하면 임칙서 임칙서 우리 칙서하재 어 우리 임칙서 아저씨가 가가지고 마약 이제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불태우고 이제 어 처리하죠 이제 세관마냥 어 여차조차 하면서 이제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영국은 이제 홍콩받고 홍콩뿐만입니까 솔직한 얘기를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2차 아편 전쟁 이후의 청나라 영토인데 여기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다요의 중국편을 한번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마카오는 이미 옛날부터니까 빼고 일단 홍콩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여기를 이제 세벼가고 있고요 이 연안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서구열강들이 도시 하나하나 이제 깨작깨작 지금 항구로 들어서고 있었고 요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직거리를 이제 영국이 많이 하고 다른 데 가서 무역도 더 활발하게 하고 식민지도 더 넓히고 뭐 별책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형제국으로서 해상강국으로서 전세계 초패권 국가로서 엄청난 국가가 됐어요 근데 20세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1901년입니다 1900년대가 이제 20세기 아닙니까? 1901년이 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합니다 자 사망했어 이 양반 죽고 나서 곧바로 대형제국이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이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복합적인 건데 빅토리아 여왕 같은 리더십 있고 뛰어난 군주가 없어져서 하락세가 된 거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그랬어요 저건 빅토리아 여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빅토리아 여왕 죽고 나서 바로 뭐가 시작돼 몇 년 뒤에 1,2차 세계대전 시작되잖아 1,2차 인생봉 반짝 쭈욱 킬 트라잉 뉴트릭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후츠브 이스터 월드 은핀 마술사 최현경 가노랜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탁성 이것 재밌을지도 몰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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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adi